안녕하세요 모모나골프 B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구간에서 얼리 익스텐션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탑볼 뒷당 모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마추어분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자세를 유지하는게 좀 어렵습니다 임팩트도 이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첫번째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번째 뭐냐 이 유연성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땅에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프로들 같은 경우에 땅에 닿는게 아니라 손바닥이 땅에 안 닿는 경우를 살 때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면 임팩트 때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팩트 때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빠르게 순간적으로 바지턴 힙턴을 할 때 골반을 회전할 때 왼쪽 척추기립근하고 몸 뒤에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엄청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축을 탁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힘을 쓰면서 수축을 힘을 쓴다는게 근육이 짧아지니까 이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가 근육이 짧아지니까 일은 낮아버립니다 일은 낮아버리면 탑볼을 칠 수 밖에 없죠 탑볼 탑볼을 안치려고 하면 체를 빨리 피우니까 또 뒤딱 났다 탑볼 났다 그렇게 될겁니다 이거는 첫번째는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단 이게 적어도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우 다리야 그전에는 좀 더 많이 닿았는데 잘 안되네 적어도 이렇게 손끝이 닿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일단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게 아니죠 헤드업 볼을 오랫동안 보라 볼을 오랫동안 보라 그 얘기는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위로도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볼 보라니까 볼을 보는데 일어나지죠 이거는 헤드업이 볼을 쳐다보는 것만 헤드업이 아니죠 고개가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원의 축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임팩이 일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되는 거죠 이건 안되는거죠 먼 길 가는 겁니다 힘든 길 가는 거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척추각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이쪽이 유연하고 이쪽은 코가 좀 근력이 좀 좋아야 되겠죠 이거는 최소한의 겁니다 최소한의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거 기술적인거는 볼을 오랫동안 보려고 하고 척추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허리를 피면서 그 힘으로 치는게 아니라 스윙을 회전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척추각이 유지가 되어있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딱 일어나면서 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흉내 내기도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힘들죠 힘은 힘대로 들고 공은 안맞으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첫번째 제일 먼저 준비운동 중에 제일 처음에 하는게 이겁니다 앞으로 숙이는거 이것만큼 쉬운 준비운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 뒷면을 좀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거 이것만 해줘도 일단 이 척추각을 유지하는게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쭉 숙였다가 10초 유지하면 이게 좀 많이 근육이 몸 뒷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자세를 유지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이거 된다고 척추각이 유지되는건 아닙니다 얼리기스텐션이 이제 안되는건 아니고 이 포워도 좀 근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해버리면 뭐 유연성이나 힘하고는 아무 관관이 없죠 그냥 일어나지는 겁니다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 스윙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피니쉬때도 이렇게 좀 유지가 되어있고 일어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차 달때 중간중간에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다른거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것만 하고 그러면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리 익스텐션 고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리 익스텐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배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라는 골프 비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